포기 한 번 씻어야지 쟤리가 물을 잘 찾아옵니다 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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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해지라고 배가 이게 넣어야 연해져 귀 귀는 좀 많이 고기가 다 녹아버려 맞아 배가 그렇게 질러 배 조금 먹어볼까 한쪽 물 깎아서 먹어 한쪽 안으로 낫디 아저씨 부름뒤 호랑 소금 소금 겉나무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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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간장을 넣고가라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기존에 있던 양념 매실초 양념 마시지 양념 마시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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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재가지고 얼마나 놔둬? 원래는? 그냥 산지면 오면 고춧가루 오래 두고 원래는 오래도요? 아니 그지 하루 전에서 재지하는 원래 하루 전요 네 이래 놔 다 뒤졌어 알아서 우리 식구는 못먹어 원래 파는 양념? 응 어디 먹었더니 조금 안 들어가면 또 서운하니까 조금 넣지 그거 양파 뭐에 들어가면 다 들었지 이따 와도 이거는 꺼내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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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공군 핵심 절약 문 대통령 국군 수권자로는 우리 처음으로 아니요 아니요